제발 죄송합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사랑이다 우리 정말 어렸을 때 우리 정말 어렸을 때 우리 정말 어렸을 때 우리 정말 어렸을 때 그랬더라면 수염을 이렇게 달고 살지는 않았을 텐데 글쎄요 한 30대 초중반 아닐까요? 자 메리 돕기 메리야 그래 내가 널 돕지 않으면 누가 널 돕겠니? 오 아르투 너의 사이카즘들 건의 다 achie버리고 물고기고 そして 다른 것들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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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마 맞어 나 이거 자꾸 누구 닮아나 했었는데 군도예 하정우씨 스타일이랑 딱 이 느낌인데 이제 수염의 상태로 이런 느낌이야 이미 늦었어 크 이 사랑의 끝은 어디인가 가서 이 못난 남자 그럴리는 없겠죠 흠 이것은 샷 여기다 고생하자 정말 웃음 그는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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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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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냥 나아가게 왜? 그냥 나아가게 자, 친구들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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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얼굴을 보고 처음부터 말을 했으면 안 건드렸을텐데 자, 자, 길리트 씨를 따라가십시오 그래 뭐 정신 좀 차리게 아니, 진짜 이런 집안인데 어째서 아서를 반대한거야? 좋진 개진이구만 최소한 아서는 그 그 천원우원 감사합니다 이러면 걸립니다 그래요, 미행을 하라 그랬죠 정신차려놔! 왜 이렇게 졸린거야 오늘? 아 와, 이거 진짜 옛날에 좀 센 알러지 약 썼을 때 졸음하고 비슷해 와, 큰일났다 당분간 좀 주의해야겠어 아니 아… 그러니? 흥… 빈짱대는 거 봐 얼마나 쌓인게 많으면 진동이 패드에 진동이 진동이 흐뭇 또 길 가다가 또 사람한테 씨부 터는구만 지근 지근 씻고 왔어 아니 겉모습이 이래서 그렇지 씻고 왔어 내 수염 보들보들한거 만져볼래? 엘라스틴 했어 아주 찰랑찰랑거리는데 네가 수염관리를 알아?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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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칵 집안 갑옷까지? 깻잇 Wheatus Их не нужны Я не обслуживаю тебе ловrollок при стоимость Нет, спасибо Я слышал, что происходит химик химик от вас Это не плавать Это просто ловко ловко... Лучше он не поймет Я не могу Мать оставила это мне Вы выкаки мою ловко Как вы могли? А ты Это счастливатель Ну, связано с демок В factом для того, как вы найдете Идем вы с демок 안녕하십니까, 잘생겼어? 아버지! 어떻게든지! 멜리, 기다려 주세요. 제가 그릇을 찾아봐. 아무도 못해, 아뜰! 험하게 굴 거야. 자, 구매자를 따라잡으십시오. 내 말! 그 말 왜 안 따라와? 야, 말. 말 어딨어? 야! 아니, 나도 쫓아가고 싶어. 내 말이 안와. 오케이, 글. 아는데 실패. 너무 멀어졌습니다. 하면서. 다행이 아니군요. 땡큐. 어우, 마침. 와, 빠르다. 못 따라잡았다. 안주네. 하지만 뛰어오른다면 어떨까? 저거! what the hell! 야, 야, 뭐야? 뭐야, 진짜? 뭐야, 갑자기? 야! 야! 뭐야? 왜 떨어졌어? 야! 야! 빨리! 빨리 와! 하하! ähh! 어marks! What the hell? 뛰어 자 이제 이 마차는 제껍니다 모든 일은 외딴 곳에서 벌어지지 모든 역사는 외딴 곳에서 이루어지는거야 왜... 딴 곳에서 내려 5,000 갤럴 곳에서 벌어지는거야 페렌 스퀘어 얼마나 원하는거야? I guess I could give it to you for a hundred dollars 뭐래 이 미친 새끼가 역시 쌍강댕이를 털여야 정신을 차리는구만 25달러 that's my final offer 25달러 좋아하시네 갚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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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게 너무 재수가 없었어 물론 잘못은 이보다 걔가 있지만 자, 일은, 이 일은 전부 사고로 일어난 일이야 잘 기억해 두시기 아, 왜 안 붙여져 안 붙여져 아, 잠깐 안에 뭐가 있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봐야지 동전체를 회중시계 백금 끼고리 내군 나침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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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침반 더 못하니? 알았어 힘들어 주세요 총을 쏴 주세요 이건 사고였다구요 엄연한 사고였어 다이너마이트 누군가 아무 생각 없이 버려놓았던 다이너마이트가 그 마차 뒷바퀴에 걸려서 누군가 사격 연습을 하던 타이밍에 우연치 않게 맞아서 터진 걸음 맞아서 터진 걸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얼굴이 흑끗이 됐냐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얼굴이 흑끗이 됐냐 아니요 아니요 Oh yeah. Yeah! 예! 그렇게 해주십니까 고맙습니다 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히אse research 이렇게 지금 치는 소수 그치 안에는 충분히 아름다운 ируacam 라인 고맙습니다 당신은 정말 멋진 여성이신가, Mrs. Lennie. 아, 나는 그 주소에 담아요. 알아요, 꽤 dreadful, 이럴까요? 약간 아름다운 것들. 인간이 아름다운 것들. 그의 그의 방에 대해 알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말했다고 말했죠. 난 당연히 알았다. 그의 짓을 만한 사람. 아, 자, 우리의 자리에 찾아봅시다. 아우 근데 복장이 여기 올 복장은 아닌 것 같은데 복장이 중요하겠습니다 서로 좋기만 하면 되지 자, 지금 시작하는 날은 아우 먼저 시작하는 날은 오늘의 한 장래의 관계를 갖게 해주는 교미는 신의 고소한 피아노, 슬리킹, 그리고 마주 제가 모든 분 전의 모두 3개의 매뉴얼의 만남을 수 있는 것만으로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생산은 선물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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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무대의 미술인 퍼포먼스 로빈 컨넨스키 마법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관객이 중요하냐? 여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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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쭈어. 여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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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쭈어. 여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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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쭈어. 여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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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쭈어. 네...에는 흥부하다고는 아니죠? 네...생각이도 맘이 가장 많이 말하며 아니면 fingertip인의 여성 전인 니들린 강의의 사연 할렐루야 우연히 모르지만 너의 아이가 불을 안 합니다 아니면 그리스러운 여성들의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었대 넌 양념이 두꺼야 하하하하 미스 Antoinette Sanservino 으윽 멈춰 뭐야 불쇼야? 불쇼에 살산가? 밸리댄스인가? 아니, 공연이 엄청 격정적이다 나름의 퀄리티가 있네 나 이렇게 빠른 바래 가장 신났다 해 reparation ителейould 해봐도 그분, Liceman которая 수빈 Arts 그분, 동그ity 손잡한 와인들이 근데 언제까지 봐야돼? 언제까지 봐야돼? 아 공연 3개에요? 그냥 나가고 싶다 하지만 제작진이 또 만든건데 이것도 안보고 갈수도 없고 아 공연 3개 끝날 때까지만 졸아도 돼? 뭐? 나도 졸게 좀 끝날 때까지 막 퍼네 무슨 퍼포먼스 했어? 전야만 감사합니다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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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거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프랑스였습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어! 그녀의 뒷부분! 그녀의 뒷부분! 마치 극장에서 영화 한 3시간짜리 보고 일어난 것 같다. 그녀의 뒷부분! 우리 존재가 과학을 태어난 척이sty고 그녀의 뒷부분을 사와 피해 그녀의 등장처럼 그녀의 뒷부분을 향해 그녀에게 그녀의 뒷부분을 향해 그녀의 뒷부분을 향해 그래서 그녀의 뒷부분을 향해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순간중간 스킵하고 싶은 엄청난 욕구를 느꼈지만 이겨냈어요, 여러분 절 마음껏 토당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이제 저의 트럴이, Mr. Morgan 당연히 정말 이상한, 하지만 뭔가 아주 즐거운 당연히 내 삶은 안 되었지 않아서... 아... 너무 늦게 났어, Arthur? I can't lie to you. I'm a wanted man, Mary. If anyone close to me, they're wanted to. And I can't have you wrapped up in there. Coming to an end. This time it really is. Run away with me, Arthur. Run away right now and don't look back. I want to. More than anything I want to. But I've got some people I need to take care of. Once they're free, then I'm free. Then I can disappear. But, Arthur... If we're gonna run away anywhere, we'd need money. Soon, I'll have some. I know you won't run away. But it's a pretty dream. Very pretty. But I will. I don't know if I get some money. I had some. But then some fool got trapped into a town, and I can't go back to you. That's another story. I'll write you. Yeah. I'll write you. Ta! 같이 타! 같이 타버리란 말이야. 너 8000불 정도 있잖아. 그 정도면 어디 가서 정착하기 충분할텐데. 그녀를 붙잡지 못하려니. 슬픈 일입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어... 아. 맞아, 이거. 흐허허허허허허허 헉헉허 어휴 공개 처형이라니... 어이구야. 어이구야. 왜 무서워서 사람 살겠냐. 정말 핵소름이네 이거 또 털이 하려는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 움직여요 손에 손을 잘 잡고 하하 일상에 일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선빵을 친것은 난데 맞은것은 난데 아이들 당연히 아니죠 신빵을 친척 꼭 이렇게 해야만 했어? 꼭 이래 해야만 했냐고 놀린 새끼들은 저 새끼들이고 나한테 지랄한 새끼들도 저 새끼들이고 60불이나 걸어? 쑤쑤쑤쑤 아이케 밖으로 오40 아이케 아니면 어휴 자, 지식이 가져온 자비 세븐 절대... 절대 자비롭지 않아 보이는데 금방 죽지 않을 거야 와, 이럴수가 이렇게 야만적일 줄이야 네, 감사합니다 인... 인크레더블! 이럴수가 정말 죽어 정말 흥미로워 공문하는 거잖아 아마 이거 전기전압이 그거라서 그럴텐데 낮아가지고 낮아가지고 전혀 평화롭지 않잖아 미치고 묵은 괜찮아? 자 이렇게 두 사람은 죽고 난 그를 뒤져봅니다 전기의자 청사지 사형 집행용 전기의자 특헌을 내줬어? 어이구 인사자라 한다 흠 자 일단 여기 또 현상금 왜 75불로 늘었어 이런 제기라 괜찮아 나 돈 많아 그린마일 쇼센크 탈출 명작이죠 그렇게 많은 작품을 본 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쇼센크 탈출 만큼 그린마일이야 아 나 여기가 빨리 아 나 여기가 빨리 스티븐 호킹은 물리학자 자 여기요 당신의 원수를 데려왔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쓸는데 알았어요 이리엄 하지만 아직도 7,000불 정도는 남아있네 음 자 이제 호재야한테 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를 돌면서 아직 미처 끝내지 못한 전설의 물고기라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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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를 잡아보고 싶지만 까짓거 한번 잡아보지 뭐 까짓거 한번 잡아보지 뭐 자 이곳에 있는 전설의 물고기를 낚아보자는 건데 또 어떤 친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괜찮냐? 죽음이 날 기다리고 있을 뻔했구만 아주 위험했어 아주 위험했어 막... 다가핀덕 다가할덕 자 호수 축수 호수 꼬입미기 잡아라 잡혀라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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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작 니가 전설의 물고기란 말이여 전설의 농어 자 잡아라 호수 네 안녕하세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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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죠? 잘 잡히냐 안 잡히냐 뭐 하지만 난 너희 현상금 사냥꾸를 매우 싫어해 미안 우리의 로그가 한 번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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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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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 아는 거 우리 닦아 시 tube 병신 제 거의 울지마 병신아 고맙다고 했으면 니가 죄를 저지르든 저지러지 않았든 이렇게 갔을텐데 나 정말 괜찮아 아무튼 뭐 그랬을텐데 갑시다 뭐지 뭐가 떴는데 이거 말고도 어 철스 샤트네 또? 이 맹이나 듣게 많이 그 돈을 줬던거 같은데 아저씨가 침착하셔 자 여기네요 자 여기 위층 뭐 멀쩡 시대를 앞서 나간다니 뭐여 뭐 그래도 이정도면 평범한데 가 아닌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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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그런 말을 누가 해? 개그판이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아니 졸나 쎄잖아 하지만 나도 쎄 나도 쎄다구 쎄다구 으 아 톱톱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장소 어디서 으 으 으 으 으 뭐 으 그러니까 작작 캐스패가 지금 중국인? 캔버스가 문제겠어? 얘한테 구멍이 날걸? 아, 여기가. 제가 여성놈을 잊은 거 같은 거. 그는 내가 지낼던 거예요. 좋은 축하! 그 사진을 드리기 위해 그 사진을 너의 사진을 찍을 때 매일 날 날이 궁금하다. 그는 어디에?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다행히 내게 내고를 던져야 해. 아, 그는 웃음을 알지. 너는 웃음을 알지. 내가 다시 한 번 더 만나뵙할 때 제 영혼! 제 작은 그릇. 저거! 우리 틀보드는 없지 않니? 없지 않았니? 난 모르겠다 난 자 그리고 아까 이쪽 금방에 물음표가 또 하나 떴었죠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게 아이덴티티야 락스타 게임 풍자왕 이런거 저 중우돌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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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se 굳이 hört friends 제발 왜 행 que 이 기회들에게는 적gle의 위험이야 다행히 던전해 너무 좋아 앉아 정말 놀랍다. 이는 제 목적의 목적을 보여준다. 진짜 미술이 필요한 투자입니다. 지금 빛을 이용한 광고를 이용한 광고를 이끌어 있는 작은 공고를 이끌어 있는 공고를 이끌어 있는 공고를 이끌어 있는 광고를 이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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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오프 이게 아니구나 개인적인 메일을 감상으로써 이것함의 장식을 잘 표현하고 싶다 소원의 전산이 대한민국의 뜻으로 고속도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안은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그건 어려워요 음! 너무 이상해! 감사합니다! 너무 이상했다! 식사에 보고싶은요 도불 Hill 여러분! 미스터 Марcel 객d 뭐 얼마나 떼주려고? 자, 좌충을 놓을 과학자 와이젠 뭐 한 번에 한 번 쓰고 버릴 캐릭터는 아니죠 그렇답니다